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시은 팀장 그리고 최신옥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JLK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4,830원에 5%요. 아, 14,000원인데요. 시청자님 손실이 굉장히 크신데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거 뭐 내줄증 모멘텀도 세 가지나 있고 또 뭐 10주에 2주도 주고 한 목표 3만 원 넘어간다고 그래서 했더만 그 뒤로 계속 이렇게 떨어지네요. 아, 그러니까요.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거셉니다. 우리 시청자님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매도 해야 돼요. 추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시인 팀장님의 긍정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신적과 기록했는데 지금 그냥 가지고 가보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과까지 가능할까요? 그래도 한번 슈팅 나오면 좀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슈팅 나오면 강하게 올라가긴 한데 다만 이 내용들은 과거의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JLK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AI 의료 관련 종목군들이 이미 탱백어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실적과 성과가 우리의 기대치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전에 상승했던 부분들을 대다수 반납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의 평당가가 15,000원 부근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언제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기다려도 좀 평당가까지 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박스권 쪽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펀더멘터리나 이런 거는 좀 시청자분께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 차트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8,000원 라인대에서 14,000원 라인대 여기서 계속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군 굳이 매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박스권 하단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길목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AI 관련 종목군들이 통상적으로 4분기쯤에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그 이유가 병원 쪽에서 아무래도 또 예산을 좀 쓰는 부분들이 연말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지금 내가 너무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려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시점 같은 경우가 8,000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8,000원 라인대에 다른 계좌 하나 파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8,000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중 같은 경우는 5%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계좌에 가지고 있는 평당가 1만 4,800원 라인대 하나 5% 정도 그리고 두 번째 계좌에서 8,000원 라인대에 가지고 있는 물량 5%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서의 박스권 흐름들을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올랐을 때 그때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 그 부근까지 오면 그에 대한 물량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수익금이 나오겠죠? 그럼 그 수익금 가지고 첫 번째 계좌에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계좌를 하나 다시 파서 그때부터 다시 좀 매수하자. 다만 비중은 5%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JLK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2957번님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컴투스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가 16만 원이세요. 비중은 20%입니다. 3년째 가지고 있는데 답이 없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 최신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손실이 얼마인지도 지금 가늠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메타버스 이야기 나왔을 때 매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매수가가 놓고 보니까 16만 원에 20% 3년째면 사실 지금 일단은 저는 좀 그래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도할 수 있는 여력 구간은 이미 넘어섰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쉽게 여기 자리에서 매도를 해라. 손절을 보고 나가라고 해도 쉽게 못 나갈 겁니다.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의미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조금 어느 정도의 약손실을 보고 나가는 방법이 가장 지금은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일단 첫 번째로 컴투스 같은 경우가 가격적인 밸류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많이 빠진 부분들은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매출 대비 그래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출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퍼포먼스가 많이 나오는 기업들은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폭은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지금 스타시드라는 이 게임 부분들이 지금 이제 글로벌 런칭이 진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특히 영미권 시장이 지금 진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매출 반영 부분들, 영업이익 반영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컴투스 자체가 보통 이렇게 스타시드 같은 경우 조이시티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 시행을 지금 컴투스가 맡고 있는 부분들인데 대부분 이제 국내 중소형 게임사들의 게임을 개발하고 그 부분들 런칭을 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라인업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또 11월에 지스타도 일단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성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은 좀 더해질 가능성은 높고요. 다만 일단 비중이 20%, 매수가 16만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가 매수를 여기에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이고 이 종목을 그냥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게 몇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6만원 때문에 지금 매물도 굉장히 많은 구간이거든요. 거기까지 가기가 다소 어려울 것이고 결국 이쪽에서 어떻게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 종목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좀 잡아야 되는데 일단 저는 추가 매수로 좀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라인이 일단 적정가라고는 봅니다. 지금 라인에서 일단 추가 매수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비중이 20%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20%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5%씩 총 4번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20% 비중을 다 들어가게 되면은 평단 확실하게 많이 낮춰지겠죠. 다만 거기서부터 추세 전환이 안 나온다 하게 되면은 또다시 나중에 또 물을 타는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씩 해가지고 한 총 4번 정도 분할 매수 들어가는데 이 레인지 박스권 내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한 번 들어간 다음에 최종 분할 매수 가격을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빠진다. 아마 2만 원대까지는 일단은 눌릴 것을 예상을 하고요. 2만 원대까지는 분할 매수로 총 4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평단을 확실하게 좀 낮추시고 중간중간 컴툰 수가 기수적 반등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기수적 반등이 나오면서 저항가가 부딪히는 구간들이 한 6만 7천 원대로 보이거든요. 6만 7천 원대 추후에 돌파가 나왔을 때는 여기서 일단은 20%나 30% 정도 분할 손절을 하시는 겁니다. 분할 손절을 하시고 또 그 손절한 물량을 가지고 한 번 더 눌렸을 때 또 추가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평단 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3년 동안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쉽게 매도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추가 대응을 통해 가지고 일단 나오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사님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분할 매수하셔서 손실을 최대한 줄여보자 라는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독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0585번님이십니다. 매수가가 3만 2,900원에 15%인데요. 우리 시청자님도 3년째 보유 중이시라고 해요. 추가 매수로 단가를 맞추는 게 맞는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김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빠졌어요. 그래도 최근에 위고비 관련된 모멘텀 나오면서 살짝살짝씩 오르긴 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좀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분할적으로 좀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3년 동안 보유하셨고 그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이 날 겁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리긴 했는데 다만 지금 비중이 15%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들어갔던 원금에 똑같은 금액을 넣는다고 해도 지금 평당가로 치면 비중 30%까지 늘린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2만 4천 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4천에서 2만 5천 원 구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최근 위고비 관련했을 때 현독이 좀 최근 들어 슈팅이 굉장히 나왔는데 이랑이 때까지 올라왔냐를 보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 무리하게 물량을 담아서 좀 분할적으로 평당가를 낮추기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돈이 투입이 되어야지만 탈출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런 종목군에서 사실 매수를 조금 더 권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에 그에 대한 현금을 조금씩 가지고 그리고 그 종목군에 대해서 내가 따로 추가 매수를 다른 계좌 파서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씩 좀 급등이 나오다가 윗고리를 달고 마감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보자 라는 전략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한독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SK하이닉스 18만 7천 원에 20%예요. 18만 7천 원에 20%요? 네. 그래도 아직 수익 중이시긴 한데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저는 이거를 추석 전에 샀다가 추석 지나고 완전히 목표가 하얀 했을 때 그때 조금 샀다가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사서 평균 단가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20만 5천 원 이렇게 될 때 못 팔아가지고 더 내려갈까 불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나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20만 원 부근에서는 이제 좀 팔고 싶다라는 의지가 또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SK하이닉스 어떻게 전략 채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시청자님이 왜 20만 원에 팔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20만 5천 원에 못 팔고 다시 내려왔길래. 저는 일단 SK하이닉스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저는 지금 삼성전자랑은 지금 한 이틀 정도 다른 양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SK하이닉스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일단은 조건부 승인 나왔던 그 재료 이후로 일단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밸류상으로만 놓고 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완전한 공급사가 삼성전자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의 납품을 계속해서 넓혀나갈 가능성이 높고. 또 일단 HPN3 이쪽에 대한 12단을 올해 연말까지 지금 양산을 본격화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메타라든지 구글 쪽에다가 지금 또 블랙엘의 또 추가적인 공급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HPN 쪽에 대한 부분들의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일시적으로 공급을 지금 허가를 하고 공급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저는 이게 과연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내릴만한 부정적인 요소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일단 내년만 해도 SK하이닉스가 지금 추가적인 시설을 또 늘려나가겠다는 이야기까지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은 이미 보시는 것 같이 데이터가 잘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결국엔 픽아웃이냐 아니냐라는 논의로 좀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앞으로 저는 AI 쪽은 좀 폭발적인 성장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SK하이닉스의 지금 가격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높게 잡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일단 눌림목이 좀 잘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좀 길게 보실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월봉 차트인데 월봉으로 딱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쭉 길게 땡겨서 보시면은 이제 막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었던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를 시켜주고 위쪽으로 지금 실적도 받쳐주면서 현재 업황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받쳐주면서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펌핑 구간이 굉장히 좀 많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30만 원대까지도 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길게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라인에서 위로 쭉 올라온다 하게 되면 앞전 윗골이 남기고 떨어졌던 구간들 있죠. 한 24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여기서 일단 반매도로 좀 진행해보시는 것도 맞다고 보고 있고요. 반매도로 진행을 하시고 남은 물량은 저는 30만 원대까지 그냥 쭉 홀딩하셔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반매도로 진행하고 눌림이 나와서 내 평단보다 좀 아래로 더 내려왔다. 하게 되면 저는 또 오히려 추가 매서로 진행해서 평단을 또 조정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아마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좀 크게 수익을 저는 보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좀 충분히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만 2천 원 그 이상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내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자 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도 더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국전령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만 9천 원에 50%. 아 2만 9천 원에 50%요? 작년에 매수를 하셨네요 시청자님. 아니 벌써 한 3년도 돼요. 아 한 3년 갖고 계셨고요. 최근에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아니 찾는 금액 좀 갚아 싶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여부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김시윤 팀장님의 긍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한국전력 전기요금을 드디어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또 3년 기다리셨으니까 또 수익도 보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 이상까지도 좀 가능할까요? 팀장님. 일단 제가 좀 긍정에 가까운 중립 의견이고요. 매수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적어도 2만 5천원까지는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점점 좋아지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내가 매수가까지 갈까요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 쪽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장점 두 개가 첫 번째 전기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쪽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간으로 보게 되었을 때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쪽에 대한 영업이익 증가가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원전 관련 종목분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는데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업에 대한 단점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업 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30조 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에 대한 이 부담감이 갑자기 나왔던 것은 아니고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저는 지금 긍정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하나 둘씩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는 좀 긍정에 대한 의견들 다만 증권사 목표주가를 보면은 2만 원대 후번대가 많아서 내가 매수가까지 무조건 갈 거야 라기보다는 우선은 2만 5천 원 라인대를 뚫는지 안 뚫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저희 방송에 상담 전화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2만 5천 원대 이상까지는 일단 갈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예예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예예 네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시청자님 예예 네 이렇게 한국전력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7712번님의 상담부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유한양행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4만 9천 7백 원의 20%인데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매수했는데 오늘 많이 빠지네요.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하락을 했는데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어제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냥 3분기 단기 실적인 거였죠. 본부장님. 그렇죠. 일단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주가가 눌리는 경우들은 일단 누구나 대부분 다 예상했던 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랭라자에 대한 부분들 FDA가 허가가 되고 나서 랭라자의 매출 반영이 3분기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들이 일단 결국에 효과를 톡톡하게 볼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일단 세론으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금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들어와 주고 있다고 보면 되시는데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랭라자의 효과는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영업이익단이나 매출액단 부분들이 계속 좀 증가를 시켜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랭라자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보시면 유보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2,600%까지 지금 늘어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부채가 한 30% 정도밖에 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이오주들의 전형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추가적인 이제는 R&D 투자라는 거죠. 추가적인 R&D 투자라든지 아니면 좀 신약에 대한 부분들의 개발을 좀 라인업을 확장시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약품은 이미 유한양액이 자리매김을 해놓은 상탐이고 이걸로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돈을 버는 부분들이 아니라 추가적인 신약을 개발을 한다라든지 적극적인 R&D 투자를 좀 진행을 해서 더더욱 외형 성장이 좀 집중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부여를 받을 가능성은 좀 높다. 다만 일단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일부 차이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단기 조정이 좀 나와준다 하게 되면 일단 저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 단기 조정이 좀 나왔을 때는 저는 오히려 지금 유한양액의 비중액 20% 정도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눌림이 나오면 13만 2천원 때까지는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13만 2천원 때까지도 유한양액이 지켜주지 못하고 밀린다 하게 되면 조금 길게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아요. 다만 13만 2천원 때까지는 좀 지켜주고 반등이 다시 나와준다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3만 2천원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보시고 여기서 일단 추가 매수의 전략을 좀 잡아보시고요. 만약 여기 마저도 깨지고 내려온다 하게 되면 아마 6개월선까지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 6개월선 구간들이 12만원대로 보이거든요. 12만원대까지는 유한양액이 일단 눌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여기까지 일단 분할 매수로 조금씩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라인에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게 되면 평단이 많이 안 내려갈 거예요. 평단이 많이 안 내려갈 거기 때문에 항상 종가를 보고 그 다음 날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협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14만원에서 12만원 레인지까지 충분하게 분할 매수를 좀 관점을 잡고 접근하시게 되면 평단은 확실히 조정이 되실 거고 아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 매수가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렇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매수가 그 이상까지 가능하다. 12만원에서 14만원 사이에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해보자 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유한양액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담 도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바이오 종목에 상담이 많은데 우리 시청자분은 굉장히 수익을 또 많이 보고 계세요. 걱정이 없으실 것 같은데 77만 8천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김시인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우리 시청자님 수익을 정말 많이 보고 계신데 최근에 좀 횡보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시나 봐요.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행복한 고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냥 계속 버티기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0만원까지 목표주가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승부를 보는 기업이 아니라 장기가 되면 될수록 매력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100만원대 뚫고 행복구간에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중국 쪽에 대한 때리기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준비가 된 기업들이 결국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3공장까지 풀케파 계속해서 돌리고 있고 준공도 계속 계획이 착착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25년 4월까지 5공장 증설을 좀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6공장이라든지 8공장 쪽에 대해서도 투자에 대한 계획까지도 공시를 하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CDMO에 대한 시장들 그리고 한국이 그에 대한 수혜를 받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진행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장기로 끌고 가면 갈수록 빛을 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굳이 지금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아 내 종목 잘 움직이고 있구나 내 종목 잘 수익 잘 있나 한번 보고 한 번씩 이제 수익 한번 보시는 그런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장기로 보면 볼수록 더 좋은 종목이다. 추가적으로 내년까지 가져가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2543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대봉 LS를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가 2만 5천원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물타기에서 단가를 낮춰서 나오고 싶은데 어느 가격대에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좀 높은 가격대에 들어가신 것 같긴 한데 일단 시간에서는 지금 비만치료자 관련주들 상승하면서 대봉 LS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어느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한파동 더 올라갈 구간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기술적인 관점만 놓고 보면 일단 저는 한파동이 더 위로 올라주는 발산 흐름들이 일단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가 2만 5천원에 20% 물량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 거의 뭐 고가 부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거의 고가 부근에 들어가셨는데 일단 지금 대봉 LS가 만약에 크게 밀린다고 하게 되면은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 1만 5천 9백원대 조금 더 많이 밀린다 싶으면 한 1만 4천 5백원 그러니까 1만 5천 9백원에서 1만 4천 5백원 이 라인까지 일단 밀릴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여기까지 밀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라인에서 아마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평단도 지금 꽤나 많이 조정이 될 것 같거든요. 한 2만 초반대나 아니면 1만 9천 후반대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저는 기수적인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월봉상에서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갔었죠. 그리고 꼬리를 남기고 계속 밑으로 빠졌다가 반대로 좀 은봉 전환일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터집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물량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세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눌림이 나오면서 그걸 받쳐줄 만한 매수 물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주가가 단순 조정에 좀 들어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 아마 이렇게 조정 구간에 빠지면서도 지금 물량이 계속 매집 흐름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파동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까지도 일단은 염두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구간에서 오게 될 경우 대봉일에서 그 구간에서 지지를 명확하게 좀 받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좀 추가 매수로 진행하시고 저는 추가 매수를 하고 나서 매수가까지 다시 조정이 돼서 나이로 온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제가 최종적으로 보는 목표가가 한 2만 4천 원대일 것 같아요. 2만 4천 원대가 물량이 꽤나 좀 많이 물려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2만 4천 원대를 좀 단기성의 목표가로 좀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추가 매수는 진행을 하셔야겠죠. 추가 매수 진행하셔가지고 2만 4천 원대에서 좀 무난하게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봉 LS 아직 한파동 정도는 남아있다. 목표 주가까지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위메이드 매수가는 3만 9천 950원에 28%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아 3만 9천 950원에 28%요? 네. 그래도 오늘 매수가 근처까지 왔었네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유 매도를 언제 해야 적당한 건지. 네 한 8월경에 매수를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매도 가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5일경정 나왔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의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메이드 오늘 12%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1억 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9,9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위메이드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팀장님?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게임 본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게임 관련했을 때 본업적인 부분들보다는 비트코인과 함께 연동이 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70K를 좀 뚫고 올라간 상황들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위믹스 같은 경우도 보면 위믹스 코인이 1067원까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코인 관련했을 때의 변동성이 트럼프 쪽에 대한 우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으니 좀 강세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거에 따라서 저는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긍정에 대한 의견 우선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게임 본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게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중국 판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승리의 여신 니케라든지 혹은 리니지 모바일, 투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에서 판호를 발급을 받았는데 그러면 과연 그 다음에 또 중국 판호 받을 기업은 누가 있는가? 관심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메이드의 미르포가 또 판호 발급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코인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게임 본업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함께 기대해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11월 초에 그러니까 11월 13일 정도에 지스타라고 국내에서 또 최대 게임 쇼가 있어요. 게임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벤트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매력적인 구간대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앞서서 좀 목표가 같은 경우를 말을 해주셨는데 4만 4천 원 라인대를 돌파를 못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또 물량 어느 정도 실현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여러 가지 모멘텀들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네 아니 나는 한 5만 원까지 갈래나 하고 좀 매도 선을 한번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4만 4천 원 선에서 일부 매도를 하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님. 다는 아니고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4만 4천 원 라인대에서 좀 항상 이 라인대에서 좀 지지부진했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4만 4천 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게 되었을 때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좋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라인대를 뚫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비중 50% 정도는 좀 실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이 종목이 연속적으로 움직일 때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긴 한데 다만 힘들 때는 또 지지부진하게 빠지기 때문에 이 종목을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챙기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챙기는 방향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청자님 위메이드로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위메이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YG 플러스 궁금하신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이에이스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아마 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상담 부탁드릴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빌보드 차트가 공개됐는데 역시나 좀 세럼 물량이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하긴 했거든요. 시간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일단 눌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너무 과열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일봉상으로만 놓고 봐도 지금 RSI도 이미 과열권이고 주봉도 과열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보통 이렇게 과열권까지 올라오게 되면 주가가 한 번 정도 조정이 좀 나와주는 구간들이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보시니까 7,000원이면 거의 고가의 매수를 진행을 하셨거든요. 물론 지금 음반 유통 쪽에서는 점유율이 1위인 기업은 맞습니다. 음반 유통 쪽에서 점유율 1위고 또 로제 효과까지도 톡톡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의 밸류로만 환산했을 때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지금 투경 딱지까지 붙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여기서 누가 쉽게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다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결국 여기서는 차이 매물이 한 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봐도 눌리는 조정파가 나올 줄은 구간일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만약에 YG플러스가 조정이 안 나오고 위로 올라갈 거였으면 지금 라인에서 6,800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고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는 6,800원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고 마감을 해줘야만 위쪽 상단까지 우리가 레인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여기서도 이번 주 주봉 마감을 했을 때 당시 6,800원을 넘기지 못하고 마감을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일단 정말 크게 밀린다 하게 되면 4,000원대까지도 일단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4,900원대. 근데 결국 이게 저가에서부터 위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4,000원대까지 밀려도 그렇게 큰 멘탈적으로 좀 흔드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제 위쪽 고가에서 잡으신 분들이 일단은 멘탈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로제옥과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이걸로 계속 모멘텀이 더해져가지고 위로 올라가기는 다소 제한적일 거예요. 그럼 일단은 조정파가 나오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고 눌렸을 때 내가 추가 매수를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좀 손절을 진행을 할 것인지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보면은 1봉상에서 갭이 좀 많이 떠있는 상태잖아요. 보통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은 갭을 메꾸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손절을 진행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4,400원에서 800원 사이까지 일단은 좀 손절 라인을 크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전에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언제든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골든크로스도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좀 크게 보시고 나는 만약에 YG플러스를 손절하기 싫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00 손절 라인 부분 있죠. 그 라인을 지켜주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일부 평단을 확실하게 조정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무난하게 매수가를 일단은 넘겨줄 가능성까지도 일단 저는 예상은 해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본인에게 좀 더 맞는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손절가를 러프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내일 시장에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YG플러스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